안녕하세요. 노혈매입니다. 드디어 이클립스 채널이 출시되었습니다. 첫번째 맵을 안내해드리죠. 소녀가 만들어낸 환상으로 마을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소녀는 사라졌죠. 소녀가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런너는 흔적들을 따라 그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. 그 다음은 진행을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. 이 맵은 이클립스 스페셜 이벤트 채널에서 진행할 수 있는 8인 개인전 달리기 경기입니다. 경기 진행 시 소녀의 현상이 만들어낸 다양한 방해물이 등장합니다. 방해물을 피하며 소녀의 흔적을 따라 이동할 수 있어요. 최종 구간인 광장까지 1등 유저 코린시 경기가 종료되며 경기 종료 시 달린 거리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. 기타는 분노스 사용, 힘 밀치기, 어시스트 사용이 가능하고 슈태그, 팝기, 변폭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노화 아이템 전입니다. 이상 노열매의 이클립스 채널 첫 번째 맵 안내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